1, 2, 3 안녕하세요! 홈비큐스틱입니다! 만연을 저희 총회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반갑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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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뵙죠? 보고 싶었어요! 네 저희 메모였죠? 세상에 나오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기는 미쏘 언니 언니 있어요 맞아요 저기가 즐겁니다 그거 우리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맞아요 바로 미쏘가 던졌는데 지금 여기 아 맞아요? 흥룡하라 떼어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미쏘 나쁜 마녀를 찾아라 오! 왜? 미쏘 언니! 평화롭게 지내던 사랑스러운 일본 마녀를 알게 몰래 너만으로 숨어주러 나쁜 마녀를 2명이 있다는 댓글로 뭐야? 흥룡하라 흥룡하라 진짜 흥룡하라 진짜 흥룡하라 첫 패키스 마녀들은 팀을 합쳐서 3번의 마녀 전판을 통해 2명의 나쁜 마녀들을 검거하십니다 재판이요? 네 재판 세판이요? 아 진짜 흥룡하라 자? 흥룡하라 재판이 있기 전에 게임을 통해 지어진 미션을 탐수하며 나쁜 마녀들에 대한 흥티가 더워질 수 있어요 아니 아니 마녀들이 덤벌을 주목하면 어마어마시한 형벌이 내려집니다. 형벌? 21세기? 뭐예요? 저희는 이제 나쁜 마녀들을 덤벌해달라고 하네요. 와~~ 미션입니다. 미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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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 1 소개해볼게요. 라운드 1! 릴레이 그림드리기! 첫 번째 게임은 릴레이 그림드리기입니다. 주어진 제시어를 보고 릴레이로 각각 5초씩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 순서의 사람이 그림드리기를 보고 답을 10초 안에 말아요. 아~~ 아~~ 5번에 시도를 하는데 정답을 3방 2번 맞춰요. 미션 성공! 아~~ 일단 약간 제시어를 보고 뭔가.. 솔직히 그 다음 장의 그림를 생각해서 잡을 수 있는 멤버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앞쪽에 그림을 좀 잘 그리는 사람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맞추는 사람이 나쁘지 않으면 일부러 침실 수 있을까? 와~~ 야~~ 와~~ 이태왕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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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갑자기? 진짜 맞춰서? 꼭 잡는 거예요. 진짜! 왜냐면 첫 판은 몰라. 일단 첫 판은 한 번 더 뽑아요. 그래, 그래. 이번 제시어는 영화입니다. 영화? 시작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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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운데? 어? 어? 잠깐만요! 이게 뭐지? 1,2,2,2,3.. 솔직히 이거는... 뉴或者 discrimination 데이트 연기 스타벅스 스타벅스 아니 아니 약간 두 명이들한테 스타벅스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아니 스타벅스 스타벅스라고 생각했냐면 외계인들을 공격하는 아 스타벅스 제가 봤을때 도시언니가 나평가 아니 마녀라서 우리 신부를 그리려고 했는데 아니 처음에 마녀 한글자씩 마랑 여를 그래야 되나 그냥 신부를 그리려고 했거든 아니야 이번 라운드 주제는 노래 네 맞죠? 스타벅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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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, 퍼플키스, 차, 옷 이게 뭐야 개구리 스타벅스 정답 너띠 스타벅스 스타벅스 여러분 이게 잠시라도 긴장력을 못가지고 고은언니가 망설이니까 옆에서 이리언니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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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나 한 번 해 어 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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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 대박인데 저거 저도 물어볼게 있어요 왜 누구세요 아니 아니 저 또 신발 신발 하셔 하하 하하 하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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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현 아 놀라운 톤 aí 보으 해 asta 하 하 소유고 에어스턴 보셨어? 네, 촉촉. 반응. 이번 무대에서 얘네가 나와있어. 이게 심장이 떨린다, 이게. 떨린다, 이게. 떨린다, 이게. 시작. 시작. 쉰다? 내 공연으로 그러지? 왜 이러지? 자, 그러면 마녀 재판을 열어볼까요? 돌아가면 3명씩 누울 것 같아서 얘기해볼까요? 잠깐만, 잠깐만. 저, 나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나도 생각을 해볼게. 힌트 얻었으면 싫어? 저 궁금한 게. 마녀 2명은 저 2끼리 서로 알았거든요. 마지막에 쩔쩔쩔쩔. 마지막에 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. 마지막에 쩔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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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어렵네, 여기. 하나, 둘, 셋. 이 척이! 이 척이야? 진짜. 엄청 많아요. 다? 일단 제가 뭘 했다고, 이렇게. 재판계로. 아, 어떻게 될 것 같아? 제발 여기. 내가 이렇게 다 먹고 있네. 아니, 내가 딱 맞고 있네. 아니, 내가 딱 맞고 있네. 저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, 근데, 약간 기묵극당하니깐 뭔가. 아니, 저 약간 강한 옷을 입었거든요. 옷도 예쁘게 입고 왔거든요. 맞아요. 근데, 자세히 잘하는 데까지 많은 것 같아요. 놀아주세요. 이 테이크. 네. 이 테이크 안에 있어. 날아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네. 네. 이 테이크 안에 들어주시고요. 네. 정체를 밝혀주세요. 아, 저 죽었어요. 죽었어요. 나 뿐만이. 아, 나 뿐만이. 아, 나 뿐만이. 아, 나 뿐만이. 아, 나 뿐만이. 아니, 나 진짜. 나 뿐만이. 아, 열심히. 아, 열심히. 아, 열심히. 나머지는 너무 열심히 들여가지고. 아, 맞아. 하늘 학생이 약간 못하려고 해가지고. 축하해요. 축하해요. 아, 예뻐. 왜요? 예뻐. 아, 옷이랑 다 어울려. 아니, 저 다 어울려. 아니, 저는 잡았대. 스토스터때로 했고. 빨리 죽는 게 없었어요. 아니, 그러니까 약간 기념같이. 아니, 약간 기념같이 기념같은데. 아니에요. 솔직히 저는 기념같이 파괴됐어요. 오, 진짜. 도움이 거짓말이 아니야, 진짜. 비록 방법 안 하시길 바랄게요. 너무 어이없 Esos, 진짜 오래 passwords. 왜? 털stem? 빼주세요! 뭐를 받아? 오오오오